자 여러분 속보를 전하겠습니다. 대북손금 관련 또 제3자 뇌물 혐의 이거를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추가 기소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북손금 또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공소장을 또 파악을 이제 기자들은 또 이제 저 공소장을 파악하는 데 또 경쟁을 벌일 텐데 아마도 방금 저희가 했던 2019년 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 송금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통화 이런 것들이 아마 구체적인 혐의로 맞습니다. 적시가 될 텐데 맞습니다. 통화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kbs와 인터뷰에서 자기가 술자리 있을 때 뭐 다들 뭐 전화를 많이 바꿔준다. 하루에도 뭐 저녁 자리 내린 데서 뭐 누군데 받아보라고 해서 받는 전화가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 그 사람은 나를 통화했다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쌍방울 관련해서는 나는 내복사인 것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복사입은 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 상당했을 때 지금 유명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전영수 비서실장 비서실장 보내서 조문하게 하고 맞습니다. 또 쌍방울 회장이 뭐 친상 당했을 때는 또 이재명이 또 저기 보내고 쌍방울 회장도 또 뭐 서로 이렇게 조문도 했지 않습니까 측근들 보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모릅니까 나도 쌍방울 사입인 것 있는데 그러면 조문 하셔요. 그렇죠. 김성태 회장 무슨 뭐 상당하면 나중에 뭐 또 갑옷 갖추면 사식 이라도 넣어드려야 되나 그렇죠.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내의사입은.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내의사입은 인연. 네.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그동안에 모든 주장들이 하나하나 다 배척이 됩니다. 정말 꼼꼼하게 그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수진 우리 치권 이수진 판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위증교사 혐의였었나요. 그렇죠. 백현동. 백현동 혐의였었나요. 그거 두고서 이 뭐 내용을 보면 이거는 아 이재명 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판결문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 이수진 씨 발언이 고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화영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유죄가 지금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편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기소가 들어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판결문 나오고 그 판결문을 판결문이 일종의 재판에서의 증언들이니까 이거는 그 뭡니까 지금은 그 법 때문에 검찰에서 피의자가 피고인이 했던 발언을 재판에 가서 번복을 해버리면 검찰에서 했던 말은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1심 판결에서 채택된 증언들 그거는 이재명 공소장의 증거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논리를 서로 배척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104번이 나왔다는 것은 공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낮술 수진이의 멘트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한 번 좀 눌러주십시오. 사실 이 방송 하면서 낮술 연기를 하려면 아침 술을 먹어야 되는. 안 드셨는데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아니요. 부족하대요. 혀를 더 꿔야 된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연기에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군요. 네. 연기 단련을 좀 안 해갖고 죄송합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어디 유튜브에 나가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본인 유튜브에 그 커뮤니티 글 다는 데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위증 모해. 모해 위증죄다. 그리고 또 이건 모해 위증죄다. 그러니까 모해 위증죄 가 뭐냐면 나한테 그러니까 피고인 한테 뭐죠. 피고인한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위증을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없는 사건을 나한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정정당당하게 카메라 앞에서 국민이 보는 정식 자리에서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나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게시다가 이거는 사건 조작이고 모해 위증이다. 네. 하면서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그것도 게시글로. 네. 게시글로. 그러면서 뉴스타파 영상을 하나 게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어제군요. 어제 저녁에 참 이게 이상하게 뉴스타파에서 지금 보니까 6월 11일 저녁 6시 28분 어젯밤 저녁 6시 28분에 뭘 했냐면 쌍방울 대북 송금의 핵심 증인이 금품 매수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고 하면서 누구냐 하면 안부수 아태협의회 회장. 평화재단. 아태협 회장 딸한테 쌍방울에서 오피스텔을 해줬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을. 주장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11시간 전이네요. 저 영상을 딱 어떻게 알았지 딱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하면서 아 이거는 조작이야. 이것들이 이렇게 조작해갖고 지금 무고한 나를 향해서 지금 칼날을 들이대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조작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필 뉴스타파고. 뉴스타파는 항상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대선 사흘 전에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을 딱 까더니 또 나오고 나서 이재명 대표 기소하는 날 전날 딱 저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기가 막히게 뉴스타파가 저런 게 나오면 알아요. 알고서 공유를 합니다. 대선 때 신앙님 김만배 녹취록도 기가 막히게 본인이 퍼 날랐잖아요. 왜냐하면 더구나 저게 이번 이화영 자기와 한때 같이 일했던 평화부지사의 1심 선거가 나오고 이재명이 처음으로 직접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사건 조작 모해위증이다. 사건 조작이다. 지금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한결 같습니다. 이것은 사건 조작이다. 이것은 모해위증이다. 자 모해위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오늘 기소 추가 기소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기소는 너무나 법적으로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사실에도 많은 분들이 기뻐하는 이 비정상적인 나라 대한민국.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전 비대위원장 의 표현에 따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이 표현이 있던데 정말 비 현실적이다. 비 현실적인 상황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말 법칙 가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유죄 판결은 법원에서 내는 겁니다만 뭔가 심증이 있고 증거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해도 기소만 한다고 해도 난리가 나는 나라.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했지 않습니까 이 분이 사실은 비교적 좀 순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정말 센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 의원총회에 오늘 좀 아까 참석을 몇 시부터 시작을 했겠죠. 참석을 해서 헌정사의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의 광난의 질주가 시작됐다.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입법 폭주의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다. 진짜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보니까 그전까지 권력에 다수당의 권력에 중독돼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중독돼 있으니까 사실은 자제를 모르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 탄핵 해버리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받고 대법관 더 늘려. 이런 것까지 입법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법들 원한 대로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폭주를 하는 이유는 뭐다? 오늘 아마도 지금 아직도 기소장을 좀 쓰고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네 번째 기소일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